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수가 좀 바닥을 확인한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상승을 계속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FOMC 전까지까지는 딱히 이게 악재 상황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을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차분하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근래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이요. 정별로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으로도 판단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왜냐하면 9월 말과 10월 초의 자리 바닥을 확인하고서 다시 한 번 그 바닥을 깨지 않으며 다시 한 번 이번에 바닥 자리를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자리가 포착이 좀 되고 있으니까 우선은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계속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하나씩 AS를 좀 할 건데 종목들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최근 추천주들도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볼게요. 신세계부터 좀 볼게요. 신세계 흐름 현재 오늘은 약부하권의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고요. 장중에 플러스 기록하긴 했지만 흐름이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상당히 좀 급등을 했어요. 어제 6%대 상승을 좀 한 상황이고요. 오늘 뭐 고점 기준인가 해가지고 아마 수익률이 6%실 거고 현재가 기준으로는요. 수익률이 뭐 한 5% 정도나 4% 정도나 되실 것 같아요. 4에서 5% 정도 아마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 리오프닝 계속 보셔야 되고 신세계의 큰 차트 흐름에서의 현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거 전체 차트 크게 한 4년치 차트인데요. 여기 바닥부터 해서 라인 보이시죠? 바닥부터 해서 라인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큰 그림에서 이런 라인 자체 제가 두 줄 그어놨는데 여기 라인이 바닥인식이 되면서 항상 반등을 좀 줬던 그런 자리예요. 확대를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또 올라가고 여기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계속 강조드렸지만 전고점까지 우선 보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자리. 크게는 안 보고 대용주이기도 하고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대용주들은 항상. 여기서 한 24만원 이상의 움직임을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등 나오는 요구간. 아셨죠? 이렇게 해서 반등 쫙 나오는 요구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산도 볼게요. 오늘 현재 4% 급등이 나와요. 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들 이 하단 추세의 이탈자리들 여기 하단 추세들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하단 추세의 이탈자리 있죠? 이런 자리들 굉장히 예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가 있나요?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체크할 때 또 두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실적 흐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때 문제가 있냐 없느냐를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죠? 업종에 대한 올 한 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을 때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산은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 이탈할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좋은 자리가 될 것이고 이것을 바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주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바로 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역시나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전고점의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고 차분하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연초에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거 금융투자 쪽에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물량들이 계속 좀 출해가 되는 모습이 포착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좀 멈추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털어야 될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물량들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기관들의 매수 흐름 자체나 외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는요. 쉽게 멈추지 않고 움직임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초시장은요. 약간 흔들릴 때 대형주는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기회에 FOMC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악재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긍정적인 시각에서 유지하시고 두산도 한 10만 원 정도까지 돌파 흐름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만 원 가면 저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2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한 번 볼까요? 셀트리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바닥을 좀 다진 다음에 다시 반등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추천한지는 최초 추천은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5월 이때 완전 이때 5월 거의 23, 24일이었나요? 이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선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선은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라인으로 고민을 한 번 해봤을 때 이런 그림들 추세 이탈자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탈하고 떨어질 때마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이탈할 경우에 확대를 좀 해드리자면 이 갭 자체를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메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메울 거예요. 꼭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자체에서 반등 빠르게 올려치면서 이 가격대까지 바로 올려친다고요. 1차적으로 보더라도 17만 원 초중반대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거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좀 긴 호흡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이 이상 본다고요. 그런데 이제 20만 원대 이상도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마음의 여유만 찾으시고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4분기 실적 퍼펙트하죠. 올해도 실적이 너무나 좋은 자리고요. 큰 추세에서의 셀트리온은 이게 주봉차트인데요. 5년치 주봉차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돌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천천히 돌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시적으로 요 근래 조금 몇 주간 안 좋았었던 한 달 넘게 안 좋았었던 이런 흐름 자리들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고 상승을 주기 전에 빠르게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며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여러분 DDR5 관련주들을 제가 콕 집어서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요 며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핵심으로서 강조를 드려왔었던 게 DDR5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코리아 서키트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반등 제대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고 코리아 서키트랑 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심택 역시나 오늘 7%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을 좀 확인하고 가는 건데 또 하나 몇 종목들이 더 있는데 제가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긴 해요. 찾아보시면 종목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심택을 말씀... 아니, 코리아 서키트를 죄송해요. 말씀드렸던 이유는 큰 차트 흐름에서 2020년 후반부터 해가지고 큰 바닥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자리 자체. 그러니까 지지하는 라인 자체가 굉장히 두텁다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지하고 있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조드리는 지지하는 라인 자체에서의 거의 끝자락 이 하단 자리. 보이시죠? 박스의 하단 자리잖아요. 이 하단 자리에서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양호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는 자리인 거고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더 좋은 이슈를 항상 강조드리지만 심택도 실적이 어마무시하지만 코리아 서키트의 실적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해서 그 옆에는 3분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작년 영업위이고 옆에가 3분기까지란 말이에요. 3분기까지 실적이 이미 재작년 칠 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4분기도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심택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같이 봐드리자면 심택은 훨씬 더 세긴 해요. 실적이. 시총 차이가 있어요. 시총 차이가. 심택이 훨씬 큽니다. 시총이.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1조 3천억에서 재작년이죠. 작년에 3분기까지가 1조 3천억이에요. 그렇죠?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2021년이 1,700억 영업위기고 작년 3분기까지가 3천억 대 영업위기예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요. PER 3배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심택도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싸다 이거죠. DDR5가 4분기부터 해서 인텔 쪽에서 사파이어리피드 관련해서 서버 쪽 오픈을 하더니만 이제 PC 이쪽으로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재미있는 또 뭐가 있죠? 소식이. DDR5 자체가 싸졌냐 이거죠. 가격 자체가. 상당히 가격 차이가 줄었어요. DDR4보다 성능은 2배가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30% 이상 비쌌지만 그게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력도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코리아 서키트는 조금 더 보시고 만약에 심택을 좋아하신 분들이라거나 그 이외에 DDR5 관련주들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될까요 생각하시는 분들 보셔도 됩니다. 조금은 호흡을 길게 봐보세요. 실적 나올 때까지 한번 봐보세요. 아마 수익이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부산 볼게요. 에어부산이 3천원 부근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약간 조금 출렁이는 모습이 좀 있긴 한데 아직은 괜찮거든요. 아직은 양호한 편이라서 추위가 아직은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여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바닥에서 저희가 잘 잡았어요. 잘 잡았는데 만약에 현재의 구간대 자체 여기 이 라인에서 살짝 여기서 꺾여 내려간다 살짝 꺾여 내려간다 싶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의 움직임 자체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조심은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거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좋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세요. 마지막으로 SPG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오늘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적 관점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5년 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10배가 올라있는데 SPG SPG도 이제 제가 공장 자동화 설비 로봇 보기 때문에 감속기 관련해서 이슈가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SPG가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를 보고 있어서 꾸준한 성장이 잘 나오고 있지만 더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총은 이제 3,800억 대지만 시간을 두고 나중에 봤을 땐 1조 클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충분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 기대해보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주식하기 좀 힘들어 짧게 무기 단탄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SPG 사두시고 떨어질 때마다 사두시고 그냥 묻어두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종목이니까 우선 오늘도 급등하는데요. 차분하게 가져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시장이 괜찮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